자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HLB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LB 오늘 많은 분들이 심려감이 우려감이 있을거에요. 마이너스 9%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의 하락 이유가 FDA 관련해서 지금 렉라자가 먼저 승인이 되었죠. 승인이 되면서 유한양행 급등하고 있으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어디로 쏠렸냐. 유한양행으로 쏠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여기서 매도폭탄을 던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HLB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했죠?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한가 2방을 맞았다. 어떻게 해서 하한가 2방이 나왔냐. FDA 보안요구. 보안요구로 하한가를 2방을 떨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하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이 어떻게 했냐. 공포감에 천만주 가까이 던졌습니다. 천만주. 그럼 이 천만주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세력에게 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회의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때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까지 도움을 드렸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매수 가능하셨고 지금 제가 유한양행과 그리고 HLB.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HLB. 이 종목의 차이점 봐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저점에서 2만 7천원대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고가가 12만 9천원.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훨씬 더 강력한 종목인데 당연히 여기서 보안 요구 뜨면서 하락을 맞았다. 하한가 2방. 마찬가지로 세력이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 왜냐하면 이건 실패가 아니거든요. 보안 요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한가 같다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털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손절 구간 아니고요. 매도 구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얼마 원 타이밍을 잡아 드리면 그거대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나오는 이유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HLB 그리고 유한양행. 유한양행 차트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유한양행도 이때 어땠죠? 8만 4천 5백원 부근에서 5만 2천 5백원까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때도 말씀드린 대로 매수 기회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종종 나와요. 하지만 개인들은 몰라요. 이게 기회인지.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HLB랑 똑같이.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좋은 자리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 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HLB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고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왜 우상향을 하냐. FDA 승인 재료가 남아있다. 재료가 지속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여기서 이제 터졌죠.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하면서 세력들이 고점 매도를 진행하게 되고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재료가 있는 구간,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죠. 5만 2천원에서 10만원까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한양행보다 HLB가 훨씬 더 상승, 파동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7천원에서 12만원 간 종목이에요. HLB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HLB가.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면 안 된다. 매도 금지, 손절 금지.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LB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HLB 나왔죠. HLB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 세력의 개인 물량 뺏어가기 위한 그림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제가 도와드렸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대응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위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조정이 올 수 있어도요.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얼마, 원, 확실하게. 뭐를? 추가 매수를. 그리고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이렇게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거는 이 실시간 대응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제가 모든 대응을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끌어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차트를 보듯이 다시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 지금 FDA 승인 관련 재료가 남아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 남아있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되돌림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조정받는 거 마이너스 9%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돌림 반등 나오는데 중요한 건 되돌림 반등 크게 나올 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대응을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 분들이 사실 언제 이렇게 매도해야 될지 정확히 타이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드릴 거냐.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현금화 확보도 하고 리밸런싱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대응 참여하실 분은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떨어진 이후 유한양행으로 수급이 쏠려 있고 지난 차트를 보면 당연히 HLB가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내용 제가 한번 뉴스도 나왔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HLB, H생명과학, HLB제약, 장중급낙, 무슨일? 다 알고 있죠? 유한양행이 지금 렉라자 승인되면서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21일 증시해서 HLB, HLB 생명과학, HLB제약 등 HLB 계열 주가가 장중급낙세를 기록 중이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국산 항암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HLB는 간암 신약에 FDA 제어가 신청을 오는 9월에서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료가 지금 엄청나게 남아있죠. 2개월이나 남아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LB 생명과학, HLB제약, 이렇게 HLB, 바이오스택, 계열사들이 다 주가급낙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같은 구간에 HLB도 마찬가지로 9%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기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렉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비소, 세포, 폐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1차 승인 완료됐죠. FDA에서 9월에서 10월 저희 HLB, 간암신약 당연히 이거 승인이 되면 이건 파급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건데 소통방에서 주식투자로 여러분들 절대 손실보지 않게끔 제가 이끌어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걸 무료로 이렇게 도움드릴 겁니다. 대신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함께 수익 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네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는 매수 타이밍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매수 못하신 분들 반드시 제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 타이밍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필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매수도 개인분들이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지만 고점 매도 더 중요하죠. 고점 매도도 언제 해야 될지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다. 어떻게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신호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지켜드리고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가 엄청 남아 있어서 9월에서 10월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크게 되돌림 반등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 기간 소요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루하지 않게끔 프로젝트 3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으로 평생 동안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으로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금액으로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300만 원이면 5개월 만에 제가 여러분들 계좌 9,6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프로젝트 실현시켜 드릴 거고요. 5개월 뒤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억대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확실하게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력주, 재료가 이슈가 지속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지지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 체크된 종목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력이 매집이 돼야지 그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근데 개인이 매집했다? 안 오릅니다. 오히려 폭락을 막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세력 주도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매매를 도와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매수, 매도 이거 하실 수 있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참여하실 분은 010-4983-8709 2번으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9,600만 원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 제가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월 차에 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1개월 차에 3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개월 차에는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차에는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만들어지고요. 4개월 차에는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지십니다. 그리고 대망의 5개월 차에는 4,800만 원으로 9,600만 원 여러분들의 계좌가 9,600만 원 이상 만들어지고요. 실질적으로는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 자산이 억대 자산 이렇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1억 시드가 마련이 되실 텐데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적 자유 이 길로 가는 길을 1단계 목표를 달성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이 발판을 만들어 드린 거고 이 발판을 여러분들이 밟고 쭉 우상향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꼭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1억이 만들어지면요. 여러분 5%만 수익이 나도요. 500만 원 수익이에요. 이 500만 원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월평균 소득이 300 정도라고 해요. 300만 원. 그러면 실제로 투자 소득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소득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경제적 자유로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근로 소득보다도 훨씬 많게 되잖아요. 투자 소득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작은 여유는 반드시 생기고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외식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 여행도 이렇게 다녀올 수 있게끔 이 정도는 이제 여유가 생길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대응 이렇게 해드리겠다. 수익을 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분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연이 시작되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네,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예요. 강력한 상승 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주 매매 기법 포착이 되었고 세 가지 매매 원칙 확인이 되어서 목표 수익률은 최소 500% 이상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50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천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 원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져가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선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료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이 종목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2024년 11월 미국 대선 해리스 대장주.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을 볼게요. 50%, 46%, 50%, 46%, 50%, 46%,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그래서 8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은 해리스 미국 대선 인맥주 이렇게 드릴 거고 인맥주 매수하는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인 친인척이 있다. 한인과 한 가족이다. 그런 엄청난 재료죠. 인맥주로서. 그래서 인맥주를 매수하는 거고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거고 바닥에 매집해서 대선주로 편입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상한가로 5방 이상.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 이 종목이 10배 이상 갈 종목이에요. 10배 이상이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 먹고 나올 거다. 매도 함께 할 거고요. 제가 신호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료로 선물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 선물 받아보실 분. 네. 010-4983-8709 이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에 종목 보시면 이 종목이 대상 홀딩스 우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 대선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된 이유가 이정재의 연인이 최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재 한동훈이 친분이 있거든요. 친분에 이제 사진까지 찍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주로 편입이 됐고 대선주로 워낙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 보니까 대선도 전인 총선 전에 크게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점에 7,000원대 매집을 했고요. 어떻게 올랐냐. 상한가. 6단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만에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최고점은 65,300원. 몇 배 올랐냐. 9배가 같습니다. 그러면 천만원 투자로 9천만원. 이렇게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은 더욱더 강력한 종목이죠. 바로 미국 대선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해리스, 임맥주, 지지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 종목을 드릴 거고 최소 10배 이상 갈 종목이에요. 10배 이상인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먹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거를 무료로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오른쪽도 보시면 이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전에는 와이더 플래닛이었는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사명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선주로 편입이 돼요. 왜 편입이 됐냐. 이 종목은 더 강력합니다. 이정재가 지분 투자되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동훈과 이정재의 친분이 있고 사진 찍은 내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주로 편입이 되었죠. 근데 얼마나 강력하냐면 대선도 전에 마찬가지로 총선도 전에 크게 올랐다. 저희가 2750원에 매집을 했고 편입이 돼서 상한가로 8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쭉 강력한 상승으로 최고가 29850원 도달하게 됐죠. 그래서 최소 이거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가는 종목은 국내 유일한 주식의 꽃 대선주입니다. 이게 주식의 꽃으로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시에 가장 강력하다.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 더 센 종목을 드릴 거예요. 미국 대선주죠. 헤리스 임맥주 10배 이상 최소 가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오겠다. 500% 그래서 매도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아보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선물까지 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HLB 최고점에서 고점에서 12만 9천원에서 지금은 크게 하락 이후 반등 추세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유한양액으로 수급이 쏠린 것 뿐이지 모아가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내렸고 재료가 9월에서 네 10월까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바지에 승인이 될 때 저희는 안전하게 고점 매도 이걸 하게 될 텐데 개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 매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까지 도움을 드리겠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연은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인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너무나도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정말 소중해요. 이 소중한 재산 지켜드리고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릴 거예요.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드릴 건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제가 정확한 대응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매수 매도 정확하게 얼마 원 이렇게 확실하게 타이밍 잡아드리기 때문에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거고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호화롭게는 좀 못해드려요. 하지만 1, 2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생활자금 여유자금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든 도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드릴 거니까 도움드리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한번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저와 인연이 되실 분들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숫자 1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